자 같이 볼까요 자 홉스부터 시작 전쟁 상태는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로 인해 X 구별 없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배도 없음 이 얘기는 뭐냐 소유권 없음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자 국가가 부재하는 곳 밑줄 긋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자연 상태잖아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부재하지요 O가 됩니다 자 2024학년도 6월 제시문 속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엑셀화 시켰던 작년 파이널의 이런 엑셀표였어 그리고 작년 파이널이 그대로 수능으로 만들어졌던 거야 선생님이 제시문을 물론 올해 또 만들어올 거야 그리고 올해 또 엑셀표를 정리해줄 거고 근데 제시문이 이렇게 선지화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주는 건 애기들이 기출문제 풀고 선생님이 숙제로 내줬던 문제 풀 때 평가원 제시문들은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꼼꼼히 보는 걸 강조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자연 상태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전쟁 상태인 건 맞아 하지만 정의도 조리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지금은 아예 이게 지식이 되었지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불의를 피하려고가 그래서 틀렸어 X 자연 상태에서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 자연 상태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정의와 불의는 구분하지 않아요 아니 구분이 없는데 무슨 불의를 피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없는데 불의가 그리고 얘는 X입니다 국가통치자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야 계약의 주체가 아닌데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없지 X 계약의 주체가 아닌데 그래 자 애기야 생각해봐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삶에서 나는 이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위반했었을 때 거기서 처벌을 받는 거야 만약에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난 처벌받지도 않잖아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그 계약의 내가 방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다는 개념 자체가 안 맞아 자 계속 이야기하죠 인민들이 계약의 주체입니다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주체 아니라 그랬잖아 따라서 계약을 위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국가투성원은 법을 따르는 건 맞아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건 안 됩니다 왜? 법을 제정하는 자 얘는 주권자죠 리바이어던이라고 리바이어던과 그 다음에 이 주권자와 인민들은 같은 레벨이 아니야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X입니다 적극적 저항 둘과 그리고 군주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인정합니다 절대군주 절대 권력 교과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막 사용할 수 있어 괜찮아 따라서 얘는 X가 되죠 자 이제 로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재산의 권리를 생성하기 위해 X 애기약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연상태에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성하기 위해라는 건 해당될 수가 없어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시민들의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X입니다 왜?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명시적 동의 또는 or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거든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일부러 170번에 작년 9월 모의고사 제시문을 그대로 넣어놨어 자신의 권리를 수중에 양도하는 명시적 동의 명시적 동의는 그지?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합에 둠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즉 명시적 동의를 통해 국가 구성원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때 묵시적 동의는 불가야 선생님이 제시문을 통해서 엑셀표를 만드는 건 애기들은 하는 레벨과는 같을 수가 없죠 애기들은 이 레벨까지 못 보지 근데 딱 이런 형태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면 그게 수능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정의와 불의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이 수능 문제 불의를 피하려고 하는 그 수능 문제가 2년 전 수능 문제였어 근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거 자연상태에 대해서 불신, 공명심 때문에 전쟁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딱 거기 정의, 부정의 이렇게 나오는 파트거든 선생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조금만 더 나가면 이걸로 문제 출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엑셀표를 만들었고 그게 2년 전 수능 문제였고 나는 이걸 통해서 작년에 엄청 강조했었어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국가 구성원이 된다 물론 정치적인 의문은 여기도 있죠 정치적인 의문은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둘 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국가 구성원은 명시적 동의만 가능하다 이게 이 제시문이었던 거야 근데 이것만 보고는 애기들은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없겠지만 실제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었을 때 묵시적 동의로 국가 구성원이 되는가 그건 틀린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정치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과 국가 구성원이 되는 건 다른 거구나 그래서 명시적 동의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무슨 말이야 실제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생명권 예를 들면 그리고 하다못해 이건 생명 보호 중 사람 그러잖아 그거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저항이 가능하다 저항권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개념 자체가 시민의 권리 보장된다는 얘기잖아 그건 얘는 X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행사해서는 안 되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O가 되죠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저항 가능합니다 O가 되죠 이건 뭐냐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거야 신탁된 권리를 폐지하고 철회시키고 그래서 얘 O가 됩니다 자 이제 루소모입니다 국가가 형성될 때 개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면에 자신을 양도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 신체 그리고 모든 권리 전부 다 그렇지만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입니다 O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애기들이 여기서 아니 모든 권리가 양도된다는데 왜 주권이 양도한대요 다시 얘기해 드리면 주권은 일반 오지의 행사야 이그램 다시 한번 보자 모든 권리가 양도되는 상황에선 자연 상태야 자연 상태에서 사회가 되어서 일반 오지가 만들어졌고 일반 오지의 행사가 주권이야 주권은 양도불가 주권은 위인불가 주권은 대표불가 그래서 얘 오가 되죠 사회계약 이후에 개인은 주권을 양도받은 주권자에게 자 주권양도불가 X가 됩니다 이건 아예 틀린 말이에요 주권을 양도받은 주권자라는 말 자체가 성립불가야 국가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이다 얘는 맞는 말이 되죠 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홉스로크루소 마무리 다 지었고요 어디 한번 35페이지 142번부터 시작해서 148번까지 사상과 구분하는 거 1분 줄게요 1분이 30초 시작 1분 줄게요 1분 줄게요 148번까지 하면 돼요. 사상과 구분하는 것까지만. 사상과 구분하는 것까지만. 사상과 구분하는 것까지만. 사상과 구분하는 것까지만. 여기서 하나의 인격이 뭐겠어. 얘가 바로 리바이어던의 탄생이지. 이 얘기는 자꾸 무슨 얘기를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탄생이라는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사회계약을 맺은 그 주체에는 리바이어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건 거야. 인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리바이어던을 탄생시키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리고 리바이어던은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 얘는 탄생된 개념이란 말이야.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가 주권자지요. 그러니 홉스 입장에서 인민들과 주권자는 같은 레벨일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지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 절대 권력. 그 다음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자 봐봐. 자연법 집행이 사적 처벌권이었어. 이런 사적 처벌이 난무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공적 권력이 없으니까. 이런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 수중에 양도한다는 건 자연 상태에서도 기본권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재산권. 로크의 이야기죠. 이것은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 수중에 양도한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 아까 선생님이 엑셀표에 있었던 이거야.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 구성원이 되는 거야. 즉, 묵시적 동의는 구성원 만들지 않아요. 이게 로크의 주장입니다. 국가가 형성될 때 개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의 전면 양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하, 모든 권리, 자신의 능력, 신체, 모든 권리의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그러니 사형 가능한 거지. 우리 교정적 정의 지난주에 배웠을 때. 공동체 전체의 전면 양도. 이를 일반 의지에 지배하려 둔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한다. 자, 이 포인트.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왜 나 자신에 대한 복종인지 알겠지? 왜? 일반 의지라는 건 결국 개인 의지가 보편화된 의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복종. 그 다음, 국가는 자연적이고 개인에 앞선다. 각 개인은 국가 없이는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보자. 국가는 자연적이고 개인에 앞선다라는 건 국가가 가장 최고의 공동체라고 할 거예요. 최선의 공동체. 최고의 자, 최선의 공동체. 전체는 부분에 앞선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도 쓰여 있어요. 선생님 송구 씨. 논리적으로 국가가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거는 있어요. 형성의 순서로는, 다시 얘기하지만 형성 순서, 만들어진 순서로는 가족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마을, 사회죠. 그 다음이 국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순서는 국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야. 이거는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 세포 분열한 다음에, 몸뚱아리가 만들어진다. 순서는 그렇지만 몸이 가장 중요하다. 이 레벨이야. 이거 올해 EBS에서 또 등장합니다. 만들어진 순서와 중요도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도 했었는데, 이 부분들. 아하, 형성 순서와 중요도의 순서는 다르구나. 아, 각 개인은 국가 없이는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다. 공동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 인간 이하의 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그 중 통치자는 그 어떤 사유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애기가 통치자만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호자가 있어요. 수호자는 통치자와 방위자를 합친 거야. 근데 이 수호자, 통치자, 방위자는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어. 근데 생산자는 사유 재산 가질 수 있어요. 이건 꼭 맹자의 그 얘기랑 똑같지. 통치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항산을 신경 써야 한다, 이런 거.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을 보잡해야 한다, 플라톤입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을 잃게 된다. 자, 이거 항산이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잃게 된다. 도덕성이지. 먹고 살 게 없으면 도덕성을 잃게 돼.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 없이 해줘야 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대로 나아가 인도하게 해야 한다. 맹자의 주장. 군자는 근본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못해도 큰 일을 맡을 수 있으며 소인은 큰 일 못해도 작은 일 잘해. 그다음 임금, 신하, 부모. 각자의 맡은 바의 직분을 올바르게 하면 이게 바로 정명사상이지. 공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와 시민윤리.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대략 이